안녕하세요 고독한화당 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자 요즘은 그 꽃게 시즌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섬이 아닌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죽시간이 10시 13분 이구요. 물높이는 77 입니다. 풍속이랑 파고는 아주 잔잔한 그런 때이구요. 풍속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 파고는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꽝이 될지 아니면 대박이 날지. 그리고 여기는 바지락하고 동주, 그 다음에 맛조개, 그 다음에 소라는 뭐 거의 조금밖에 없는 것 같구요. 꽃게가 있을지 없을지 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구독과 알람절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한 나가줄게요. 그리고 해로지를 가실 때는 아주 멀리 깊은 곳까지 가실 경우에는 어 나중에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 만조시간이 되가지고 이제 간조시간이 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등산 앱 중에서 어 다시 그 자기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기능에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앱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나가실 때도 안전하게 태우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 종류는 7개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7개를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개 종류를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이 개의 종류가 바로 7개입니다. 어 아까 그 봤던 개하고는 다르죠? 이게 7개입니다. 자 이쪽증은 이렇게 처음 건너자마자 이렇게 물꼬리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간조시간이 지나면 이 물꼬리 다 빨리 차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조시간은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아 이것은 동죽이죠? 자 오늘은 대상가정이 아닙니다. 동죽은 패스! 어? 이건 뭐지? 아니 골프공이잖아? 이 근처에 골프장 있어가지고요. 자 사장님 나이스 샷! 야 골프공. 솔랑! 에이 다 안에 근데. 자이까지. 아니 그래도 가져가야지 쓰레기인데. 자 골프공이오까지 날라왔습니다. 와 대단한 샷이네요. 와 튼실한 동주. 여보세요? 쏙 들어가죠? 와 진짜 알굽다. 요즘 엄청나게 맛있을 때죠? 자 섬에 불이 켜 있는데 사람이 오늘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는 예전에 나왔던 유리아버지네 양식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저쪽 있는 데는 유리아버지네 김양식장. 유리아버지가 요즘엔 많이 바쁘십니다. 염전까지 하시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소금을 받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번에도 주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때 김 구매해 주신 구독자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 어민과 상생하면 좋은 거 아니까요? 어민분들도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또 걸어볼게요. 바지락밭에는 소라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소라가 있네. 어? 소라? 에이 이건 꽝. 요거는? 소라 있을까? 오호 소라. 한입 소라. 쏠랑. 있지요. 이렇게 쉽게 영상 찍을 때 쏠랑쏠랑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뻘을 한 30분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쉽게 날로 먹는 게 없어요. 날로 먹는 건 회. 자, 보면 아직 사실행이죠. 사실행이. 어이구 엄마 어딨냐? 응? 가을에는 아빠 꽃게가 맛있지? 야 너 말고 아빠 데리고 와. 아빠. 응? 봄에는 암쾌. 봄하고 겨울에는 암쾌고 가을에는 숙해죠. 응. 너 말고 흉값 6.4 이상의 응? 아빠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너 암쾌신가 숙허신가 좀 보자. 에? 으쑤. 으흐. 숙허시네. 야 물색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데 물고기들이 그냥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꽃게는 보이지도 않고. 시야는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하 꽃게. 근데 넌 너무 작다. 으흐. 가버려. 작으니까. 자. 여기 또 박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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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너도 사이즈 너무 작다. 가버려. 지금 박가지를 추격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좀 그래도 있는데 보라돌이 같아요. 박가지를. 잡았다. 으흐. 박가지. 우와. 박가지. 이거는 먹을만하네. 너는 집에 가자. 박가지가 돌 속으로 숨었죠. 돌을 틀어보면. 어? 박가지 어딨어? 응? 으흐. 꽃게다. 꽃게 꽃게. 꽃게 잡았다. 우후. 우와. 이거 제법 좀 크네. 우후. 꽃게. 있지요. 물고기들 때문에 아주 그냥. 물색이 아주 어머. 탁합니다 아주. 물고기들 떼봐요. 아휴. 이거 그냥. 잡아가지고 돌이 병행에서 먹었으면 좋겠네. 짜글짜글. 고추장찌개 해가지고. 우리 친구랑 소주 한잔. 우와. 대형 박가지. 보라돌이. 잡았다. 우와. 우와. 보라돌이. 아. 다행히. 외포라는 아니죠. 우와. 대형 박가지. 솔랑. 너는 허당이 라면용이 되어라. 와. 여기 새우가 있네. 이게 오돌인가. 아. 쫓아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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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잡았다. 잡았다. 하하하. 여러분 새우. 솔랑. 자. 이렇게 있으면 소라가 잘 안보이죠. 과연 소라가 있을까. 소라. 오. 근데 뭐 돌을 먹어. 야. 돌을 먹어 있어.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물이 탁한데. 여기 보시면. 소라. 있죠. 소라 과연 껍데기일까. 소라. 우후. 소라. 꽝이네. 이런. 된장. 하하하. 자. 아까 놓쳤던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물고기. 보이시죠. 이쪽이 머리. 이렇게. 꼬리. 잘 안보인다. 아. 보이시죠. 여러분. 물고기. 하하하.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아가씨께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얘는. 한번 잡아 봐야지. 예. 머리를 한번 겨냥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꼬리를 겨냥했거든요. 머리를. 짝. 아이. 아이고. 어. 안 넘어가네. 오. 여봐라. 다시. 잡았다. 흐흐흐흐. 잡았다. 이제 잡았다. 오. 힘이 엄청 세네. 우와. 여러분. 고기. 놓쳤다. 고기 보이시죠. 머리를.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머리를. 콱. 잡았다. 잡았다. 머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 아. 과연. 머리 잡았어요. 재질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흐흐흐. 이름 뭐지. 이야. 물고기. 우. 얘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야. 힘들게 잡았다. 우와. 대박. 고기 잡으러 왔다가. 바가지만 보이네. 자. 바가지. 여러분.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 속에 있습니다. 바위. 안에다가. 넣어. 집어넣어. 이렇게. 야. 그러면 바가지가 문단 말이야. 이렇게. 바가지. 솔랑. 있지요. 보라돌이. 우후. 바가지는. 바가지는. 꼭 잡으려고 하면. 영상을 딱. 찍으려고 하면. 바위 틈으로 썩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영상이고 나발이고.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꾸 하다보니까. 놓치는 게 자꾸 갈수록 원하져요. 자. 또 열심히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안에 바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바위가 돌이 들어질까. 으이차. 도망가버렸다. 저기다. 바가지. 여기다. 우후. 바가지. 우후. 왕바가지. 싸우자는 거네. 있지요. 난 안 싸울 거야. 난 평화주의자가다. 가자. 꽃게. 꽃게가. 하하. 꽃게. 아이고. 말랑이다. 말랑이 가. 자. 아까 잡았던. 아까 잡았던 애.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잡을까. 으쨰. 잡았다. 으쨰. 그래도 힘은 엄청 세네. 뭐야. 망두구야. 망두구구나. 어후. 쏠랑. 이렇게. 폐. 폐기가 된. 아. 기둥 같은데 보면. 소라가 하나씩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팩 이동같은데 보면 소라가 소라가 있을까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왕근이 소라 조개를 먹고 있는 소라 솔랑 자 여러분 이게 백생압 백생압 보여드릴게요 뭘 먹고 있냐 자 이게 백생압 백가지 색깔을 보여준다고 해서 백생압이라고 했네 아 이거 엄청 미역국에다 넣으면 맛있는 겁니다 난 데리고 갈게 자 나가는 길에 또 백생압 있네요 백압이 아니라 이거는 백생압이라고 하죠 생압 솔랑 참골뱅이죠 자 왕상의 움직이지만 나는 안 데리고 가 홀벵이 자 오늘의 최종 조가입니다 꽃게 두마리 그 다음에 박하진한 여덟마리 이상태고 그 다음에 소라 좀 잡고 그 다음에 동죽 꼬막 그리고 물고기는 다른 조가통이 있습니다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새우도 오늘 한 3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야 물고기는 벌써 다 죽었네 그래도 이렇게 물고기랑 파카지랑 이렇게 있고 망에 또 있죠 그렇게บithe 하긴 고소 그렇게 냐 냐 불고냐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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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